와 저 진짜 실크 찍었었거든요? 와 녹화가 안되고 있었어 오늘 체리맛 쿠키 할건데 스포트라이트도 그 점수가 추가가 됐다 해서 한번 해볼겁니다 LP2로 일단 가보자고요 아 점수 좋아 점수 좋아 일단 한 대도 안 부딪히고 치어셀의 억가만 안하면 그리고 위치 억가 어 위치 억가도 이게 좀 심하기 때문에 로켓 폭죽이 훨씬 좋은거 같애 빨리 키위새 얻어서 여러분들에게 키위새를 보여드려야 하는데 아 너무 안나와 키위새 나도 지금 너무 키위새가 쓰고싶어 나도 키위맛 쿠키 쓸래 나도 키위맛 쿠키 쓸래 나만 지금 못쓰고있어 키위맛 어 근데 자력 3개니까 확실히 좋아 재력 3개니까 확실히 좋아 체리도 맛있지 체리도 탑티어 과일 중에 하나 아니고 근데 뭔가 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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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폭이 던지는 체리는 맛없어 어릴때는 빨간색 체리가 제일 맛있는건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사실상 얘가 던지고있는 체리가 개맛있는거죠 껌 껌 껌 껌정색이면 맛있어 어 와 점수 벌써 2천만점이야 이게 마지막 도전이 되길 바라면서 아직까지 세워치 세워 세 세워가는 뭐야 어 치 세 세 세레 어 세레 치어 다 안 떴고 특전사도 안 떴어 지금 보유고가 뜬거 있니? 뭐 뭐 뜬거 없는거 같은데 이젠 금박이 나와도 별 감흥이 없다 오 오 오 아까 컨트롤 봤어? 이거는 좀 쇼쇼쇼쇼각인데 아니 아까 컨트롤은 좀 쇼쇼쇼쇼각인데 이거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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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헉... 야 셀의 치어 좀 떠라 야 어떻게 두중이 하나도 안되나 아 이건 좀 업간데? 업가가 아닌가 아 근데 치어 떴나? 치어 떴었나? 어 치어는 뭔가 뜬거 같은데? 아 이씨 box ow 안 떴어 어 말하자마자 떠버리는 센스 역시ери시대 knew 음성인식각겜입니다 여러분 요쯤에서 세레나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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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떠? 오 세레 안떠? 진짜 늦어진다고? 아 그렇지 오오 오와 아 아 아 이거 너무 아쉬웠다 너무 아쉬웠다 와 진짜 개잘했다 아까 야 오늘 당연히 잘해야지 지금 거의 열 번째 도전인데 바락까지 뛰어주고 오늘 열 번째 도전이야 이거 금진아 너 뭐 타면 안 돼 아이구야 아이구야 아 마지막에 아 저거 부활을 저거 했어야 되는데 아 이거 좀 아쉽다 그래도 요정도 아쉬운거면 뭐 나 빼르다 어어? 와 야 야무지다 야무지었다 진짜 어어? 와 오늘 바요 누나 일 잘한다 아 바요 누나 요즘 일을 못해서 많이 뭐라 했는데 미안해지네 어 아 치케이씨 아이씨 아 아 마지막에 갑자기 치케해 개트롤 아하이씨 오 오 오 오 미치마라 야 와 와 와 와 잘 뜬다 마지막으로 보물 뽑기까지 하면서 쩔쩔